V-L-1 자, 안녕하세요. 세애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할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LN 그래핀을 폼렌스에 넣어서 사용하는 영상을 촬영해보려고 해요.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걸 요청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옛날에 이걸 해결해봤잖아요. 그래핀 다른 걸로. 그렇지, 그렇지. 아담스 그래핀으로 그때 풀었을 때 엄청 비딩들이 감소하게 떨어지고 실제로 성능도 좋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폼댄스에 LN 그래픽을 넣고 사용을 해볼 건데 그냥 뿌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반쪽은 이제 FM 방법대로 그냥 뿌리고 닦는 건식 방법대로 이쪽은 마스크를 해놓은 쪽은 폼댄스에 넣어서 사용을 해보면서 건식과 습식, 광도, 슬립감, 퍼포먼스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화하고 탈취 작업까지 해볼 거예요 내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샅샅이 낱낱이 아주 뭐냐 확실하게 그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건식 원래 권장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진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습식으로 하는 게 아니 원래 권장 방법이란 게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식 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뿌려? 하..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버핑 먼저 할게 근데 뭐 간단하게 작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일단 오늘 사용하는 제품은 루미너스의 LN 그래핀이라는 제품이고 네 저희가 최근에도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좋은 평들이 있었던 제품이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도 좋은 평이 있었잖아요 아 그치 좋은 느낌이 들었죠 좋았죠 이 제품이 궁금하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 네? 이제 영문을 해야 돼요 아 아직도 영문을 하고 있어 어떻게 벌쩍 끝났어야지 참.. 나 안 해 아.. 그래요 그러면 가요 여신이.. 그래요 나 혼자 하지마 내 컨텐츠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가라앉아요 아니 하기 싫다고 하시길래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LN 그래핀이 작업성이 어렵다고 막 잔사 많이 남는다고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응 이거를 이 자리에서 타월이 좋으면은 잔사가 안 남는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가 영상 컨텐츠로 따로 만들 거야 유선 코팅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타월의 종류와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실험 영상이니까요 당신 컨텐츠를 그때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나.. 이게 진짜..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가 없어 오우 어때요? 제가 만든 타월? 네? 뭐.. 타월은 좋아요 근데 네 좋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별로예요 어떤.. 어떤.. 롤렉스 그린이란 이름이? 아니요 아니요 이 타월 자체의 이름이 너무 별로예요 제 이름이 별로인가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싫어요 싫어.. 쓰지 마세요 이름 지어주신 분은 다 이제 생각을 해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이름이 좋.. 좋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업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어? 네 저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나요? 진짜 포메트 쏟아야 되죠? 네 바로 갑니다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네 유선 코팅제잖아요 네 유선 코팅제인데 물을 섞으면 네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지 봐봐요 여기서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유선 코팅제이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아요 즉 코팅제는 코팅제 따로 도장면에 묻는 거예요 물하고 만약에 섞이게 되면은 물 때문에 희석이 되면서 성능이 그만큼 희석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유선 코팅제이기 때문에 물과 희석이 되지 않는다 그걸 보면 알겠는데요? 알겠는데요? 얼마나 넣어요? 다다 반박 5대5 비율로 1대1 비율 1대1 비율로 오 진짜 안 섞인다 우와 보이시다 이렇게 지금 물하고 기름하고 따로 넣어서 흔들어 볼까? 취득은 색깔이 나온다 오 딱해졌다 도장면 탈진해보다 된 건가요? 아 그럼요 전부 다 해놨습니다 전부 다 이 영상처럼 이게 섞어놔도 다시 분리가 돼버렸네요 아무래도 기름과 물이 또 섞이게 안 된다 보니까 흔들고 그렇죠 흔들고 쏘는 걸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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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섞는 건가 아 섞는 거구나 진짜 아 섞는 거 ㅋㅋ 추억 하하 와 오 오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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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우와 유오오 오오오 으어어어 와우 오 이거 이거 그때 봤던 그대로야 이거 아닌데? 뭔가 얼룩이 확 졌는데? 아 이게 이제 드라잉을 하고 닦으면서 다 사라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공업소를 뿌려야 되니까 네 빨리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사고나는 건데 지금 참 참 진짜 세계를 잃어버렸어 도장이 이거 좀 참은가? 그냥 이거 도장면 위에 기름이 떠 있는 느낌이네 만약에 이 실험이 좀 망한다 해도 일단 차주한테는 얘기를 해놨거든요? 차주할 때 애초에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이상하면 우리가 싹 다 탈취하고 에러코티지에 입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뭐 탈취제로 여러 번 감독님이 알아도 가겠지 뭐 우리는 이것만 차려가면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궁금증만 풀어주는 거잖아 그치 사후관리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빨리 헹궈보시죠 큰일날 것 같은데 네네 뿌려볼까요 그러면? 네 헹궈보시오 어? 대형사고다 이거? 이거 대형사고 아니야? 뭐요?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오 그냥 코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코팅이 되긴 됐어야 비딩이 나오긴 하잖아 그렇지 이거를 드라잉을 하고 한 번 더 버핑을 해야 되나? 뭔가 여기가 더 시간이 지지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차 색깔이 무광이 됐어요 아닐 거야 드라잉하면 싹 날아가게 드라잉하면 괜찮아질 거야 잠깐만 이거 뭐야? 진짜 사고 났다 잠깐만 이거 아니다 진심 사고인데 이거? 와 잠깐만 유리 건너뛰고 도장면을 한 번 닦아볼까요? 야 큰일 났다 이거지? 근데 왜 다르지? 아담스는 대상 잠깐만 사고 쳤는데 우리? 잠깐만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진짜 큰일 났다 손으로 지워져요? 아니 이렇게 손으로 문지라도 안 지워져요 조금만 근데 쓸 일값 좋다 아 근데 이게 타월로 아 소금이는 엔앤그래픽을 한 번 분사하고서 닦아주면은 좀 더 부드럽게 표발려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실험에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미 망쳤으니까 살리긴 해야 되니까 어 아 그럼 이렇게 한번 바꾸자 엔앤그래픽을 우리처럼 홈런스로 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우실 수 있는지 지우실 수 있는지 아 원래 실험 주제가 저거였어요 원래 이거였어요? 네 원래 원래 엔앤그래픽은 혹시나 다른 분들이 권장사항을 어기고 그렇죠 그렇죠 홈런스로 쏠까봐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홈런스로 쓰시는 걸까봐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해결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해결방법이 있는거지? 홈런스로 닦으면 되지 과연 여기 될까? 아 자 일단 수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 좀 부드럽게 닦인다 어우 나 지원은 지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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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무래도 소리가 뻑뻑한데 잠깐만.삭뻑 아 근데 지원은 저요 근데 지원은 지금 우리가 습시그룩풀어놔가지고 문 틈 사이에서 들어갔어요 이런 데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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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고 여기도 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근데 이런 영상은 우리 채널 아니면 어디서 봐 그치 다한거지 이렇게 개판된 차를 우리 채널 아니면 어디서 봐 그치 다른나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지도 안 할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무슨 소리야? 유리는 어떻게 해요? 알코올기로 닦은 날에 저게 번질까? 유리 세정제로? 유리 세정제로? 어? 야 아니다 야 아니다 아니다 어 일단 유리는 그러면 공창 가서 유박 제거하고 아 저는 이 상태에서 반 이거 마스킹 떼 보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한번 떼 볼까요? 네 떼 보자 비포에프 부터 얼마나 개판인가? 일단 마스킹을 한번 떼어볼게요 한번 비교를 위해서 저 반 기준으로 개판이 됐네 드레잉타월을 이용해서 다시 닦으면은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사고냐 이게 지금 어제 Ты 뜯이 돌리는 거밖에 답이 없을 거 같아 그냥 싹 걷어내야죠 뭐 실패! 결론을 짓고 실패로 결론을 짓고 저희가 뭐 내구성 테스트나 비딩 시팅 광고 이런 테스트는 못할 것 같아요 습직 테크로 좀 이 차를 살리고 루이너스한테 한 번 좀 물어봐야겠어요 좀 따져야겠어요 따져야겠다구요? 공장사항 났던 것처럼 미친놈들이 여기다가 습직으로 뿌리고 앉아있으니 당연히 예측을 못하지 내가 좀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제가 새알람을 이제 한 지 5년이 됐는데 이 정도로 차가 조져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솔직히 나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 저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요 우리가 준비한 게 이만큼이야 나왔는데 아직 근데 지금 우리 이만큼밖에 못하고 지금 막 끝내야 돼 또 기발해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또 기발해 또 기발해 기똥차 진짜 어떻게 나는 이분들이 솔직히 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 타이어 코팅제에 딸기잼을 발라볼 겁니다 어? 타이어?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X 빠르지? 아니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 X 딱 딱 준비를 딱 4가지로 해놨어요 하나는 딸기잼 하나는 방금 이제 형이 말씀하신 대로 X 하여튼 이번 영상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도 궁금하셨던 내용들 양해 주시면은 저희가 무조건 다 실험을 해볼 거니까 많은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 어 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서 네 다음에는 이딴 식으로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야 근데 이거 어떡해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야 진짜 영상을 끝내는데 이미 고장 났다네 아 지금 폼레스 안에 보면은 지금 이거 하나 딱지도 못해 아 뭐야 이거 새 거잖아 네 오늘 처음 포상지 오늘 제가 뜯은 거 알죠 그거 알지 알지 이네도 월급 그거다 단봉 아 왜요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애가트도 온 거야 재수없어 개인 이주의요 하여튼 이거 LN 드레틴을 쓰니까 아 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거 107도 올릴 생각은 게 나 진짜 아찔했잖아 아찔 이제 세차가 다 끝난 상태라 알칼리성 프리머스를 뿌리고 비트질로만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아 참 어느 부분이 지워지는 거 같은데 어느 부분이 또 제거가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고압수를 쌓아내기 좀 더 잘 거 같긴 하는데 어 어 지워졌다 아니요 아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기름이니까 알칼리성 뿌리고 민대면은 좀 사라질 거다 그거를 누가 몰라 세차하는 사람이 왜 그랬어 아 팩크북 할까 했는데 이게 너무 간편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라 그랬어 왜 어디 미트질 안 했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뭘 아니야 형이 했잖아 여기 트럭크는 너가 했지 형이 했지 아 트럭크는 안 됐어 나도 안 됐어 아 뭐야 내가 했어 하여튼 여러분 어 실패하면 알칼리성으로 덮은 다음에 미트질 해주세요 그러면 되네요 네 그렇게 싸워 아 그만 싸우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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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됐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será 그래도 liamo 어 괜찮은 아 네 정말 나